메밀은 여름철에 국수 등으로 많이 먹는 식재료 중 하나지만, 정작 국가가 인증한 국산 품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능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국산 쓴메밀 품종이 처음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창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대관령에 조성된 메밀밭입니다. 곱게 자란 메밀은 작은 녹색꽃이 특징인데, 국내 연구진이 처음 개발한 국산 쓴메밀 품종 황금 미소입니다. 관광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7년 연구 끝에 개발됐습니다. 메밀이 갖고 있는 기능성 물질인 루틴 함량을 극대화한 신풍종입니다. 루틴은 혈관 손상을 막고 콜레스터를 줄이면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반 양절메밀보다 기능성 물질인 루틴 함량이 91배나 많은 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강요나 항염증 평가를 했을 때 우수한 효과를 받습니다. 또 병충해와 쓰러짐에 강하고 1년에 두 차례 수확할 수 있어 국산 일반 메밀보다 생산량이 20% 정도 더 많습니다. 황금 미소 보급도 본격화됩니다. 지난해 시범 재배에 이어 올해 전국적으로 58만 제곱미터, 내년에는 96만 제곱미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령지 농업연구소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과전 기계화 등 개선된 영농 방법을 함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메밀로 인정받으면서 쓴메밀을 활용한 국수와 차 등 가공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메밀의 양은 연간 4천 톤 정도. 농촌진흥청은 국산 쓴메밀 품종의 개발 보급으로 메밀 자금률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메밀 산업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